안녕하세요 송경성 골프플럽 송영성프로입니다 지금 골프를 하시는 분들의 나이를 보면 굉장히 40대에서 50대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래도 좀 배가 젊었을 때보다 많이 나왔겠죠 저도 좀 배가 나온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그분도 레슨할 때 저는 몇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 때 보통은 굉장히 이 척추를 이렇게 펴주라고 하죠 그런데 배가 많이 나오신 분이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텐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윙이 부드러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펴는 게 아니라 약간은 둥그럽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백스윙 때 왼팔을 굉장히 많이 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상체가 발달된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더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헤드웨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약간은 조금 더 이것도 동그랗게 왼팔을 약간은 구부정하게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스윙을 Brennan ferry liksom stun 빡 빡 Clement혁 결둑 RF 적응 있는 지랄 이렇게 곱 이렇게 이제 결둑 이렇게 있어요 나서 sends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